박물같은 노래를 품고 사는 사람은 알게 되지 음 알게 되지 아 목소리 너무 좋은이다 배우같은데 배우 내 어두웠던 산들이 저녁이 되면 왜 가누으로 쓰니 이 아픔을 보다 밤이 깊을수록 말없이 서로를 싸뜨보며 부둥켜 안은 채 느긋하게 통들어가는 뒤를 누가 뭐래도 사람이 꼭 보내 안 나와 이 모든 외로움이 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나왔나와 노래의 봉길 품고 사는 바로 그대 바로 당신 바로 우리 우리 참사랑 자 이제 누구를 위하여 종원 울리나 가면을 벗고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얼굴을 보여주세요 이 분은 바로 가수 출신의 38년자 방송인 이 분은 두 번 주기 이 분은 힌트에 참석을 불러주세요 이 분은 힌트에 참석을 불러요 이 분은이 힌트에 참석을 불러요 진짜 어떡해 누가 뭐래도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이 모든 외로움이 겨낸 바로 그 사람 누가 뭐래도 그대는 꽃보다 아름다워 노래에 옮길 두고 사는 더러 그대, 더러 당신, 더러 우리, 우리 참 사랑